이번 겨울 도내에서 세 번째로 남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나왔습니다. 전라북도는 남원 송동면 유경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내 농가 등의 가금류 2만 7천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반경 10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. 도내에서는 지난달 초 순창유등의 산란계 농장, 이달 초 고창해리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.